대박이야 이거 봐 갑니다 하나 둘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우와 일단 감자스를 저희도 감자스 가져가 될까요? 어 날아간다 날아간다 척수 식자 언니가 감자 줄게 진짜 맛있다 유저 언니 이거 가져가 고마 너 먹고 땡큐 맛있어? 역시 감자 쓰는 이게 보니까 아까 감자를 통으로 썰어가지고 바로 즉석에서 하시더라고 이건 진짜 맛이 없을 수가 없어 우와 진짜 맛있다 이거 어떻게 먹어야 돼? 그냥 이렇게 메인은 햄버거야 맞아 맞아 우와 대박 이게 한입이 될까? 이게 한입이 될까? 응 어머 나 안 될 거 같아 우와 이거 보세요 빵이 이렇게 구워지고 쪼아먹어보는데 진짜 맛있어 참 진압한다 이렇게 이렇게 눌러 VID생의 에디션 진압 비밀 우리 오늘 다 같이 햄버거요 햄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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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유주 밀가루 먹습니다 예에이 그래서 이제 아까 숙소에서 유주가 초코바자를 하나 먹거라고요 진짜 햄버거 이렇게 이렇게 통째로 먹어본 거 진짜 오랜만이거든요 오늘 유주가 그렇게 밀가루 거 같아요 먹으면서 준비를 했어 위를 약간 달래놓고 이제 위가 놀라지 않게 햄버거를 위를 달래고 유리한 stranger 최고 되게 약간 뭔가 죄송합니다 건들면 안 될 것을 건드려서 누구게 간? 그런 느낌이에요 약간 나만의 선을 넘어선 느낌이에요? 대주가 식기를 먹는 것도 몇 번 봤고 소제도 위에 토핑만 먹고 이렇게 하는 거 봤는데 한 번 먹는 거는 또 처음 보는 거 같아요 약간 소름이야 내 자신이 소름이야 근데 어떻게 내 입이 이렇게 벌어져가지고 방금 나 유주 랩하잖아 내 자신이 소름이야 내 자신이 소름이야 이거 약간 휘인 언니 말텐데 와 저 진짜 소름이다 본 줄 알 것 같아 소름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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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말이 없어 역시 여자친구가 가장 좋아하는 거 할 때는 먹을 수 있어 미국에서 먹는 첫 제대로 된 미국식 진짜 안 써? 응 저희가 어제도 현식을 먹었어요 맞아 서찐이라서 또 맛있는 건가? 끄럭뇨 맛있어 끄럭뇨 끄럭뇨 안 돼 안 돼 감사합니다.